오빠! 오빠! 야야야야야! 야야야야! 야야야야야야! 야야야야! 아, 잘했죠? 아, 아, 아! 보고 싶었어. 나도. 사르르, 너가 내려요. 사르르, 그대 녹이죠. 내 맘은 작고 귀여운 리듬이 선샤인. 자, 이제 그림하고 소리를 하시면. 촬영을 떼서 들어간 소리 아니었어? 아니, 촬영장에서는 이런 소리 일일이 다 못다. 거의 다 만드는 거지. 몰랐어. 진짜 신기하다. 아, 그 햇빛 들어오는 소리도 넣을 수 있어. 자, 봐봐. 이게 월화면이거든? 아무 소리 없지? 응. 애들 뛰어노는 소리 넣어봐. 오, 다르다. 더 따뜻해. 어, 그치. 이렇게도 할 수 있어. 자동차 경적 소리 넣어봐. 소리 멀리 보내고. 오, 대박. 대박, 대박. 대박. 오빠, 완전 신기해. 오빠. 너무 멋져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가시죠. 가시죠. 저희는 마을 지킴입니다. 집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. 네. 저, 저 혼자 안전하게 가겠습니다. 박수 먹고. 오, 이 녀석들. 이제 오냐? 어, 형. 아유, 꽁냥꽁냥. 안녕하세요. 영화 넘겼다며. 한잔해야지. 오! 족발, 족발. 야, 야, 야. 외교는 온다. 얼른 들어가자. 어, 죄송, 죄송. 어, 일로 가자. 아, 누나 술 많이 마시나봐. 어, 일주일에 3일은 좀 마시고, 4일은 주그림을 다 마시고. 야, 맥주 3만 CC 마시는 여자야. 어? 도착했어. 내려와. 야, 야, 야. 호시. 영 ogóle. 어, 예. 짜파구. 어머니가 제5주의 무려. 아, 나. 갈러, 왕주! 아, 마요르. 아, 나. 차이, 하. 냐. 뭐야? 가수. 레어. 넌. 복 많이 안전하게. 아, 나.